네, 보온병과 보온컵이 되겠습니다. 스타벅스에서 나온 정품형 보온통과 보온컵 여기에는 여름에는 얼음과 얼음을 넣어서 물을 넣어서 넣으면 오래가고 겨울에는 따뜻한 거 넣으면 되겠죠. 이게 50% 할인했거든요. 원래는 4만원, 4만원, 3만원, 3, 4만원짜리에요. 그래서 저렴하게 보온병은 2만원, 보온컵은 15,000원에 현금 할인가에요. 네, 이렇게 몇 가지 입고 시켰습니다. 지금 물은 되게 좋아. 50% 할인가 너무 좋아. 한번 매장에 구경 오세요. 그냥 몇 개씩 이렇게 기회가 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